근데 일본은 왼쪽으로 주행을 해서 그게 좀 위험할 것 같다고 해서 다들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말 잘 됐죠? 하트 포즈? 사실 이번 행사를 초대받았다고 해서 초대받았다고 해서 예쁘게 나와보고자 좀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진짜 오랜만에 2주 정말 가득 채워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우가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가냐고 막 그래서 저랑 정우랑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같은 그 짐을 다녀요 같은 PT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자주 나가보니까 그 PT 선생님이 정우한테 야 정우야 너는 왜 안 오냐? 라고 이렇게 왜 안 오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정우가 어차피 어차피 그 형 곧 안감 곧 안가요 형 키키키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 정우는 역시 나를 잘 아는구나 라는 생각과 사실 저도 이 행사 딱 이 목적이 있잖아요 이 행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근데 좀 재밌었어요 사실 2주 하면서 약간 매일 아침 운동했거든요 거의 월부터 금까지 매일 아침 가서 운동하고 하루 시작하고 이랬는데 좀 되게 상쾌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운동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운동 라이프 기대해주세요 기대? 기대? 뭔가 이렇게 만약 끝내는 게 좀 아쉬워서 계속 이상한 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예 검은색 제가 아까 검은색 옷 너무 좋아 예뻐 근데 아기 너무 피곤할 거 같아 아니에요 안 피곤해요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죠 아침에 유튜브 쇼츠 참여해주셨던 우리 팬분들 만나고 팬분들 만나고 또 동남아시아 계시는 팬분들이랑 엉통팬 써하고 바로 왔어요 그래 It's late You need to sleep It's okay, thank you 거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하고 또 한 장 찍어서 버블을 보내겠습니다 안 졸려요? 좀 졸리긴 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야 그냥 나의 방을 이 어마어마한 감사한 이 호텔 방을 보고 싶다면 나중에 나올 제목은 모르겠지만 이 도영 도쿄 브이로그 브이로그? 아무튼 그거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 안 잔다 버블 올 때까지 오케이 그럼 바로 빨리 보내야겠다 이번에도 일본 맥락 먹을 거야?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스케줄 하기 전까지는 저 햄버거도 지금 3주째 못 먹었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제가 우리 엄마한테 나 건강하게 먹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 식단 관리 좀 하려고 막 이랬더니 햄버거부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째 햄버거 안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먹고 싶어 햄버거 진짜 엄청 건강하게 먹었거든요 채소 위주의 식단과 닭가슴살 내가 이런 걸 먹을 줄이한테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딱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바로 기름지고 짜고 맵고 달고 생맥주 마시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러면 이제 이만 가볼게요 이제 이만 약간 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볼게요 내일 행사 사진도 올라오면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 아무튼 잘 자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스신이들 잘 자고 또 또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도 그 시간대의 시간을 재밌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그리고 잘 가